정 전 교수의 잔여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 일과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도 정말 대장정이었을 텐데 끝이 나긴 났군요. 마지막 대법원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게 검찰이 수집한 PC의 증거능력 이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동안 줄기타게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하다며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 신입만큼 앞으로 진행될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결정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아예 다른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이긴 합니다만 정 전 교수의 재판은 끝이 났고 조국 전 장관도 사실 입시 비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대법원이 딸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볼 공소사실을 입증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아들 입시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 상당 부분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앞으로 방어를 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입시 비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딸이죠. 이 딸의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절차에 따라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 선고에 상관없이 예정된 청문 절차는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도 감안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결국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 씨의 의사 면허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 전 장관에게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재판도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여러 종류가 지금 진행 중이었죠. 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사보펀드에 투자한 10억 원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 혐의가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감방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재판들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사실상 시일이 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조 전 장관 가족들이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어서 결과가 나도 좀 씁쓸하긴 하군요. 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